여보, 일찍 들어왔네요. 왜 그래요? 무슨...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. 내가 만난 다른 여자들과 달리 착하고 순수하고 순결했던 여자. 여보. 백연희. 백연희.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? 너무 궁금해. 당신이란 여자 어떤 여자야? 백연희! 넌 누구야? 여보, 왜 이래요? 이동현! 이동현이 누구야? 왜 말 못해? 이동현이 누구냐고! 여보, 이러지 마요. 그래, 나한테 말할 수 없겠지. 백연희 네가 그토록 사랑한 남자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이젠 아니에요. 나한테 당신뿐이에요. 진우랑. 나뿐이라고? 내 아이조차 낳아주지 못하면서 나뿐이라고? 여보. 내 아이는 못 낳아도 그 남자 아이는 낳았지. 이동현의 아이. 동현 씨. 동현 씨, 언제쯤 끝나? 보고 싶다. 자기야, 우리 아기 월드컵 베이비 맞나봐. 아빠랑 축구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막 발로 차고 난리 났어. 조심히 빨리 와요. 사랑해. 네. 왜? 이걸 들으니까 이제야 확실히 생각나나? 그 자식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나? 형. 미안해요. 하지만 나 지난 일이야.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. 내가? 내가 알고 있었다고? 아니. 아는 건 당신 몸이겠지. 모두를 속였어도 당신 몸을 알고 있겠지.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당신 몸. 당신 몸. 그게 바로 채울 거니까. 여보. 어떻게. 어떻게 그 엄마를. 너야말로 어떻게. 그 순진한 얼굴을 하고 나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. 다른 남자 애까지 낳은 당신이 어떻게. 그래서 임신을 못 했던 거야. 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거라고.